맘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는데 죄송합니다. 저희는 또 막... 안 돌려줘요. 막... 안 돌려줘요. 아 죄송합니다. 아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네. 이런 거 좋아해. 아 죄송합니다. 아 서간지 왜 이래. 네 안녕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저는 소유서입니다. 야 이거 지금 얼마 만에 우리가 지금 라임을 맞춰서 한번 소개를 해본 거예요. 천의 얼굴을 가진 천상 배우. 네. 맘에 드십니까? 마... 맘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는데 아 죄송합니다. 저희는 또 막... 안 돌려줘요. 막... 안 돌려줘요. 아 죄송합니다. 네네네. 벌레를 잡으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. 아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. 네.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. 어어어어어. 아 서간지 왜 이래. 아 서... 어 이거 의자 잘 살았는데. 불어졌다. 아 재밌다. 아 시작이 이게. 아 재밌다. 이거 안 해주시죠. 야 이걸 또 이렇게 해주나? 또 오자마자. 임팩 있어. 어? 아 이게 정말.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소유섭 씨. 아 노래 들으니까 또 갑자기. 밥 먹을래? 나랑 뽀뽀할래? 밥 먹을래? 나랑 같이 살래? 밥 먹을래? 나랑 같이 죽을래? 야 민망하긴 하네요. 되게. 아 근데. 야. 와 약간 지금. 소관지. 아 형들 물 한잔 하세요. 야 이거 이거. 소관지가 제대로 준 거 알지? 박수 한 번 줘. 아 되게 민망하네. 자 한 번 하셔야죠. 해야죠. 해야죠. 네네네네. 아 너무. 야. 밥 먹을래? 나랑 뽀뽀할래. 밥 먹을래? 나랑 같이 죽을래. 밥 먹을 거야. 아니 어떡할 거야. 야 이거 진짜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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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처음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. 아 뒤에는 솔직히 박영규 선배님을 좀. 처음에는 약간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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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우린 또 꽁틀을 또 하죠. 아 이게 쉽지 않네요. 아 쉽지 않죠. 이거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몰입을 해야 이게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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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